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시설관리가 어렵거나 낡은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노후공동주택의 탈바꿈을 돕기 위해 유지보수 비용을 53억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리시의 한 공동주택.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등 주민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아 옥상엔 방수처리를 하고 벽면 도색을 거쳐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낡은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탈바꿈을 돕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난해보다 7억 원 늘린 약 5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서 더 많은 도민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에는 사업비미 지원단지수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상단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